아 살걸 또 이겼어? 대박이야! 얘 좀 봐! 널 마음에 들어 해! 안전하게 그리고 신나게 즐기고 와! 또 이겼어? 대박이야! 넌 아무도 못 막아! 아... 또 이겼어? 잘 낭목할 수 있는 RPG 뭐라고 하...? 뭐지 이 지가 큰일까? 아이제 대다아 같이 살려야 돼 얘네 인생에 여기다 다 팔았네? 왜? 알아서 해라 8 Helium 오오 야 이거 하나가 진짜 센거야 아 그래 이게 대단한거야 진짜 이거 하나가 해적의 급을 다루겠나 이거? 여긴 니가 올곳이 아니가 호망고를 당했네 뭘 도와줄까 근데 얘는 이로 갈거야 오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두 개밖에 안 나와 이게 뭐야 칼이 나름 준수하게 준다 망했죠? 싸아 올려라 녀석들을 베어넘거라 오우 씨 됐어? 작긴 하지만 정말 귀여운걸? 널 승리로 이끌 하수인을 골라 시보는 중 띠 제 띠 띠 드라맨 이 띠 띠 띠 띠 발씨름 한 번 해보겠소? 재밌는데? 아 이 조합 좋다 설마 아프라나? 아 다행이다 으아악 지휘관님은 정말 멋있어요! 얘 좀 봐! 널 마음에 들어해! 블링블링 해적이요? 천천히 여기서 끝! 아 가시고요 저거 일부러 제가 자리를 비었다기 보다는 퍼데린이 약고를 쓰면 얘가 크거든요 그래서 얘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히 그런 건 없고요 자 이제부터는 뭐 아시겠죠 어우 딱 이렇게 밖에 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마지막까지 아기자기합니다 오 오우 야 흉노 나와? 흉 쓰자 하수인 안녕 네가 그리울 거야 하수인 안녕 아휴 이런 거 완성이지 하수인 하수인 안녕 하수인 안녕 네가 그리울 거야 하수인... 하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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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운을 저기다 다 썼네 이건 겨우 26댐이야 그냥 하는 얘기라고 저거 다 썼네 이틀 이레 요거 다 썼네 이틀 이레 ㄷㄷ 수고했다 야 봐봐 너 이것도 못들어 아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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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끝! 수고하셨습니다 얘도 미필이 조금 시원치 않아 차라리 오메가를 좀 쓰지 아무튼 오랜만에 밀하 완벽한 어벤져스로 승리했습니다 요정도는 웅장하죠